많은 종교들이 본인들이 후천세계를 여는 종교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다 선천정교의 끝물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타율적입니다. 율법과 계율을 강조하는 타율. 후천과 이 신약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자율이에요.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대. 스스로 참나 안에서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 시대예요. 제가 그거를 돕고 싶어서 참나각성과 양심노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참나각성과 양심분석이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게 개별입니다. 그거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물질문명이 이제 AI가 발전해서 디지털혁명과 이런 AI로 우리는 새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때 어떻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나를 찾아갈 거냐. 지금도 종교들이 다 타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타율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계하고 꼰대짓하고 갑질하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양심 안에서 자명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류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어떤 모습을 하게 되더라도 겁이 안 나요. 왜? 거기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더자 돌짐으로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고정관념과 정해진 율법으로 타율주행을 강요하는 이 종교문화 다 날려버리는 게 종교개벽입니다. 종교개벽은 자율주행이에요. 예수님이 타율주행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바리세파들의 그런 갑질, 영적갑질 싫어하시고 위선자 싫어하고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다. 각자 성령 안에서 자기 답을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지가 2000년이야. 아직까지? 교회들은 어떤가요? 교회들이 지금 자율주행 가르쳐요. 타율주행 가르쳐요. 타율주행이죠. 성경말만 따라라. 성경말만 따라라 하면 안 돼요. 성령말을 따라라고 해야지.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더자 돌짐 찾아가면 자율주행 보살이죠. 지금 덴마크 문화 다르고 네덜란드 문화 다르고 나라마다 성문화 뭔가 생활 방식이 달라요. 지금 미국도 달라요. 여러분 어느 곳에 파견되든 거기 안에서 더 자아 돌지만 더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는 답을 끝없이 찾아가실 수 있으면 보살 맞고요. 어디 가서든지 10개명만 지켜라 뭐해라 하고 우기고 다니면 최악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바로잡혀지지 않아요. 온갖 중생의 실존 다 수용해야 돼요. 그 카르마가 있어서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하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거예요. 물을 끓여가지고 온도가 90도가 넘는데 물이 왜 끓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죽어라고 끓여놓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우리가 지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낼 때는 못 막아요. 엄청난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지만 못 막는 게 많다고요. 그럼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명하게 살지 끝없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율주행 아니고는 못합니다. 성경에 써진 말이요. 2000년 전에 써있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먹힌다고요? 상황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사람들이 다른데, 그래서 성경이 아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글자인 성경이 아닌 지금 내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는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 따르지 않으면 다 노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3년 넘게 제자들한테 설교해놓고 가실 때 그랬어요. 내가 이기한 걸 이해하려면 성령 받아야만 이해된다. 성령 안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한테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성경책을 뒤지고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안다고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답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제 비교해야죠. 맞춰보면 그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성경 말씀만 따르자. 그거 다 바리세파입니다. 다 바리세파. 어느 출판사인지 따지고 누구 번역인지 따지고 막 이지랄해가지고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바리세파들이 다 그러고 놀다가 예수님한테 쌍욕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단죄하지 마라. 율법 가지고, 기율 가지고, 남 까고 다니지 마라. 악플 달고 다니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남 심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일단. 가늠한 여인 예수님은 안아줬죠. 남들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저 지경까지 간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서 앞으로 더 자명한 쪽으로 살아라. 덜 찜찜하게 살아라. 이 말 해주는 게 최선이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살도를 실천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실전 보살도를 지금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